94년도에 발표한 곡 015의 슬픈 인연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원래 남이의 곡으로 유명하긴 한데 여기 전주부분 알려드릴게요. 2플렛에 4번, 4플렛에 3번, 2번 누르고 4231, 4231 두번 반복합니다. 나머지 손은 그대로 두고 중지로 4플렛에 5번줄을 누르고 5231, 5231 2플렛에 3번줄만 누르고 5321, 5321 4플렛에 4번줄을 누르고 4321, 4321 이걸 두번 반복하면 되거든요. 다시 4231, 4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5231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멘